아 아침에 비 왔는데 하늘 봐 와 짜잔 군인 아저씨 어 3년 전에 레전드? 3년 전 레전드급 쿠교신 쿠 교진 교진이가 벌써 제대를 했어 야 2년? 2년 금방이다 2년도 안됐지만 다 젖어있죠 아직 다 안말랐는데 날이 뜨거우니까 금방 마르네요 자 3년만에 나오신 군인 아저씨 야 너무 더워 그지 날씨가 얘들아 여기 앉아서 노는 데 아냐 시험시험 타라 너무 덥다 아직 적응이 안되네 근데 이거 뭐야 누가 여기다 락카로 이렇게 칠해 놨어 지금 조금 더워 가지고 적응이 안되는 것 같아 여기다가 스쿠터도 오랜만에 타니까 적응이 안돼 이거 그리고 이거 에틱 뭐지 린드웜 D3 맞나 뭐 암튼 종서도 이거 타다가 종서 거 아니냐 이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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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종서 거 아니야? 다 종서 거잖아 종서 이거 타다가 무겁다고 틸트로 바꿨다가 노예스 로 바꿨다가 노예스 무거워서 또 팔고 바꾸고 또 다시 틸트 타고 갑자기 확 더워졌어 그지 좀 쉬었다 타자 날씨가 비그치니까 완전 더워 잠깐 쉬어야 되겠어 네 타고 있어요? 어 아 상편에서요? 어? 상편에서요? 어 갈까요?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형 파는대로 해주세요 너 스쿠터 있어? 스쿠터 없어요 그래 네 오지마 스쿠터 없으니까 오지마 형 스쿠터 빌려주세요 벌써 집 나왔는데 일단 어떡할래 저녁만 먹어도 되고 제가 상관없어요 어 운동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아 응 6시 6시 되면 저 빌딩에 딱 가려져가지고 시원해요? 어 딱 가려지잖아 햇빛이 없으면 시원하지 이제 열심히 타 이제 슬슬 타볼까 엥 안으로 더 2차 후두 7시 5시 8시 합니다 공 sexual 1 CN 공격 하면서 왜 안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블레이더 직원이다 속닥속닥 블레이더 직원이다 직원 아니고 알바생이다 어 사람이 없어 갑자기 어 날씨 시원해졌는데 아 지금 진짜 탈만하다 날씨가 지금 타야 되는데 조명을 안 켜줘가지고 뭐라는 거야 왜 휘 안해 휘 노즈 힙해야지 아까 하던거 오늘 안에 성공할 수 있는거야 응 아니야 살렸어 됐다 매뉴얼 하드 끼우 널리 힙 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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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애들 다해 요즘 애들 널리 다해 다시 다시 교진이가 먼저 했었는데 예전에 정석 정석 백워드 백워드 조 개구 왓인 백워드 백워드 백워드가 안 되네 백워드 박워드 디케이드 잘가 잘가 바 높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매뉴얼 힙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더 잘하네 저거 봐 너 바 잘라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잘라 내 높이가 맞는 거야 매뉴얼도 엄청 잘 돼 어쩔 수 없었어 아 하우투 알려줘 뛰고 뒷발로 팡 스쿠터를 들어 올리고 뒷발로 팡 찼어? 소리가 안 나 종서가 소리는 제대로인데 무릎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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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올 것 같다 여기 완전 까매졌네 저쪽은 괜찮은데 먹구름이 와 이제 어차피 조명 안 켜주니까 가야 될 시간 아 야 뭐 오는 거 같잖아 살짝 암튼 가자 짐 정리하고 빠이 고고